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주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워요? 네, 많이 더워요. 어제도 서울 30도 넘었고요. 전국적으로도 거의 30도를 많이 넘은 것 같은데요. 원래 6월이 이렇게 더웠었나요? 까먹었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가요? 매년 그러는데, 다른 애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가. 매년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유독 비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올해는 유독 더운 것 같고, 올해는 유독 추운 것 같고, 매년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수치로도 계속 기후 위기에 따른 기온 변화가 좀 심하다고 하니까, 확실히 우리는 좀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미국 지식이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올랐고요. 반면 다우 지수는 좀 하락하긴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개장 전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 지수 있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0.2% 하락했다.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물가가 뭐가 많이 하락했는지 보니까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기름? 우리 동해에서 기름 산다는데 이렇게 기름값 자꾸 떨어지면 어떡해. 나중에 그거 좀 우려된다.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기름이 막 칼칼 나온다 쳐요. 우리 산유국이야. 벌써 그거 걱정하십니까? 기름값 떨어져. 원래는 기름값 떨어지면 우리 막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름값 떨어지면, 아,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사우디 형이랑 얘기해서 기름값 좀 올립시다. 감산 좀 합시다. 우리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까 봐 걱정이 좀 되는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저도. 거기에다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올랐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10개월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물론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너스 같은 거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스톡옵션을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했었는데. 77조인가 그렇다던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 델라웨어에서 일단 판결이 났던 거는 뭐였었냐면, 이거는 머스크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테슬라 이사회가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책정한 거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랑 독립적이지 않은? 네, 머스크 거수기인 이사회가 머스크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사회가 머스크를 위해서 과도하게 보상 패키지를 책정한 거다. 라고 했던 게 지난번 델라웨어 법원의 판단이었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머스크는 뭘 하면 될까요? 머스크는 관련이 독립적이라는 걸 보여주든지. 그렇든지, 그렇죠. 아니면 주주가 원하는 거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한 겁니다. 표결을 해봤더니 이제 결국 머스크에게 이 70조 원에 가까운 보상 패키지 줘도 된다. 라고 주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주들은 주자예요? 네. 아, 그래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제 아침에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찬성률인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래갖고 어제부터 이미 반영이 되긴 시작했었는데, 조금 전에 방금 공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표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개인에게 77조 준다는 거죠? 네. 일론 머스크한테. 그렇죠. 와, 77조? 네. 560억 달러. 74조, 77조. 환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1년 종부세가 60조가 안 되던데. 1년 종부세가 60조가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런데 77조를 준다고? 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걸 주주들이 찬성했다고? 한번 가보시죠. CEO로.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쿠팡에 대한 공정의 과징금입니다. 이건 1,400억입니다. 과징금이? 네. 작아 보이죠? 77조에서 1,400억.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면 유통업계에서 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과징금이라고. 뭐에 대한 과징금이에요? 쿠팡이 PB 브랜드, 그러니까 자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PB 브랜드 플러스 직매입 상품 두 개를 합쳐서 자기 상품이라고 공정에서는 분류를 하는데 자기 상품을 알고리즘으로 순위 조작을 해서 상단에 띄워놓고 그걸 소비자들이 사게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임직원들을 이용해서 임직원들이 후기를 좋게 반영함으로써 순위를 올렸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통 쇼핑몰 같은 데서는 아마 다 할 텐데. 그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데에 대해서 공정위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중개 상품은 배제하고 자기 상품 말고 중개 상품은 배제하고 자기 상품, 최소 한 6만 개 넘는 자기 상품을 상단에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한 가지는 쿠팡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고정 상품들을 보면 그 가운데 판매가 원래 부진했거나 아니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이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공정위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쿠팡은 자기 상품의 노출 수와 총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반면에 21만 개 중소 입점 업체들은 자신의 중개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냥 입점 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도 저해했다라고 했던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사례로 공정위에서 내놓는 걸 보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탐사수 이거 PB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곰곰은 식품 관련 PB 상품이고 코멧은 생활용품 관련 PB 상품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보면 이 프로모션을 적용하기 전에는 100위권 바뀌었었는데 이걸 적용하고 나니까 1위로 껑충 뛰어오르더라. 생수 같은 거 사면 항상 그 뭐야 탐사수인가? 하여튼 그거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곰곰 무슨 육개장 이런 게 맨날 위에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순수하게 잘 팔려서 그런 거냐 아니면 니네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그런 거냐에서 공정위에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그런 거다. 했겠지. 라고 본 거죠. 이제 쿠팡에 관련된 반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반박은 이래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좀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를 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은 우리 가보시면 골든존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오프라인 매장도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도 가장 매출이 높은 곳에 본인들의 PB 상품을 잘 보이는 데다 놓고 잘 보이는 데다 놓고 그거는 왜 규제가 아니고 우리만 규제 대상이냐 이런 게 첫 번째로 역차별이다라는 게 쿠팡의 주장이고요. 온라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 이마트 들어가서 그러니까 쓱닷컴 들어가서 우유를 검색을 해봤어요. 하여튼 서울 우유는 1리터에 2,960원 노브랜드 우유는 1,890원 그럼 소비자들은 1,890원짜리를 누르지 않겠냐 뭐 그렇겠죠. 이거는 그러면 왜 안 건드리고 나만 갖고 그래 근데 이거는 애매하긴 하네 근데 뭐랄까 그 쿠팡이 이렇게 또 성장한 거는 어찌 보면 자기네들 마케팅도 잘했겠지만 수많은 입점 업체들이 열심히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면서 쭉 올라온 건데 그 올라온 힘이 된 경쟁 업체들을 이용하고 자기네들 상품만 주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순위 조작해지고 이런 거를 제재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주 애매하긴 하네요. 굉장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정회가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럼 니네가 오프라인에서 왜 그랬고 온라인에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공정회에서 또다시 반박을 한 게 뭐냐면 대형마트와 쿠팡은 다르다.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보면 우리는 전 매대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한눈에. 그러면 골든존에 있는 건 확실히 눈에 잘 띄는 건 맞는데 골든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것과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그것 말고는 못 보잖아요. 상단에 있는 순위 말고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 한 보기 힘들잖아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과는 다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되게 애매하죠. 애매한 반박의 반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마트도 온라인에서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내가 볼 땐 하여튼 1등 기업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라기보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제기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1등을 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쿠팡이 예를 들어 시장에서 한 10위쯤 하는 업체인데 이런 거 했다고 막 공정위에서 과징금 때리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중소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의 유사 상품을 바로 옆에 붙여서 원래 이거는 있습니다. 원래 공정위 명시에 자기 상품을 원래 중소업체들이 하고 있는 옆에 붙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그거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아마 나중에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또 연결 지어서 뭐를 더 말씀드리고 싶냐면 쿠팡에서는 그러면 이걸 놓고 보고 결국은 PB 제품은 아예 판매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되면 그럼 PB 제품의 시장 퇴출로 이어질 거다라고 쿠팡에서는 좀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쿠팡이 자신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PB 제품이 우리가 중소업체들을 경쟁을 저해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소업체들을 오히려 PB 제품으로 인해서 상생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중소 입점 업체들이 쿠팡의 물건을 제조 납품하게 됨으로써 PB 제품 납품 업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쿠팡의 PB 제품을 통해서 중소 입점 업체들이 성장을 한 거지 견제를 한 게 아니다. 저거는 큰 설득력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저기 PB 제품 납품한 업체들 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 내서 잘 가는 회사 나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PB 제품은 이익률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통 단계가 사라져서 직매입을 하기 때문에 PB 제품을 납품한 회사들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나중에 취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납품한 업체 몇몇 회사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쿠팡은 그냥 안 남기고 판다는 거예요. 쿠팡이 납품할 때 자기네들은 남을 거 생각 안 하고 판대요. 왜 그러면 거기다 파냐? 물어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물량 소화가 좀 되니까 내가 그래도 한 달에 500개 파는 업체보다는 그래도 1,000개 파는 회사가 되면 그래도 내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까 거기서는 돈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소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건 쿠팡의 주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판로를 개척할 수 없었던 중소업체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PB 제품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냐. 그런 거 의미를... 그런 측면에 이게 쿠팡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반면에 공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건 이게 조사 시기가 20년 그 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늘어난 시기잖아요. 그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거지. 누네가 잘한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공정위 입장에서는 거래액을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공정위에서는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쿠팡의 이런 가격 단가 인하 같은 게 좋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마 납품업체들이 쿠팡이 그렇게 막 어쨌든 상생해서 잘 됐다 이렇게 느끼기는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납품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튼 이제 쿠팡은 그렇게 PB 제품으로 인해서 중소업체들과 우리는 상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공정위에서는 니네 때문에 지금 다른 회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공정거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순위 조작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직원 후기 임직원들이 셀프 후기 써서 PB 제품들만 상단으로 노출시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공정위와 쿠팡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는데 일단 공정위에서는 거의 2천 명 넘는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리뷰를 조작한 거냐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건 소비자의 기만을 기만한 위기 행위다라고 봤고요. 그럼 반면에 쿠팡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임직원들도 샀다 임직원 대상으로 한 임직원 체험단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위의 심사 지침에도 명백히 허용되는 행위다. 임직원 체험단이라는 게 있어요? 임직원들이 그냥 마치 소비자처럼 막 해서 댓글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임직원 소비단이라는 걸 밝히고 그렇게 이제 후기를 남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공정위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임직원 체험단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 제품하고 일반 제품하고 그러니까 중개 제품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개 제품은 못했다. PB 제품에만 임직원들이 열심히 후기 달고 일반 중개 제품은 못 달게 하지 않았냐 못 달게 했어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안 돼 있더라 공평하게 다른 제품들도 다 달았으면 괜찮은데 니네 PB 제품만 좋아해요? 잘 받았어요? 최고예요? 뭐 이런 거 달아 놓으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아까 저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애매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검찰 고소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그 결과로 나오게 될 텐데 아마 이걸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지만 이건 일반 쇼핑몰에서 사실은 다 하거나 더 하거나 훨씬 더 교묘하게 많이 할 텐데 아마 쿠팡이라는 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인근을 받으니까 더 엄격한 기준을 아마 적용하는 거는 뭐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쿠팡에서도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규제가 오게 되면 우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켓 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다. 모두 협박하는데?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공정위에서는 아니 우리가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니네가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을 이용해서 구매 후기를 작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로켓 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거는 여론을 오도하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결론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K뷰티의 대미 수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 수출을 역전했습니다. 네네네. 수출 잘 된다는 얘기죠. 수출 잘 된다는 얘기였었는데 물론 이거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초반 기록이긴 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대미,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을 역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수출과 중국 수출이 역전된 데에는 사실 중국 수출이 줄어든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미국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라고 보입니다. 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 비중이 21.5%로 처음으로 중국 비중 20.3%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 인디 브랜드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통 역할을 맡고 있는 업체가 바로 실리콘2인데 실리콘2의 선적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에 실리콘2의 선적 물량을 보면 38만 4,565kg을 기록해서 지난 4월 29만 6,944kg에 이어서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지역별 비중으로 미국이 38%로 가장 많은 걸 보면 확실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들 보면 조선미녀라든지 아누아라든지 코스알엑스 아누아는 아누아도 기초화장품하고 기초화장품 쪽으로 잘하고 있는데 일본 큐텐 가보잖아요. 큐텐? 네.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큐텐 가보더라도 기초화장품 쪽에서 아누아 제품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위권은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안우화씨에? 아니요. 아니요. 아누아. A-N-U-A. 아누아? 네. 아쿠아랑 비슷한데 Q가 N으로 바꾼 아누아고. 아누아. 네. 그 아누아입니다. 아누아.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누아. 아누아. 이거는 저희 세대에나 통할 법한 농담일 것 같긴 합니다만. 7월부터 모크라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모크라? 네. 미국에서 모크라 법안이 시행되는데 이게 화장품 규제 현대화 법안이라고 해서 화장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FDA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GMP라고 하잖아요. GMP 규제라고 해서 생산시설의 인증 절차 있잖아요. GMP의 준하는 인증 절차를 밟은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모크라 법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미 FDA의 인증을 받은 혹은 GMP의 준하는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화장품 기업 내지는 ODM 기업에게는 되게 좋은 반면에 그걸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허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그루들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ODM하고 OEM을 하는데 이건 미국에서 하는 ODM, OEM.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제가 새로운 선크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선크림 소재 어디서 갖고 오지? 라고 하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2019년에 FDA 인증을 또 받았거든요. 그리고 본느의 경우에는 ODM도 하고 자체 브랜드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FDA 준비를 하고 있고. 왜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진짜 제가 여기 관심 종목에 넣어놨었거든요. 들어가려고 했어. 진짜, 이거 진짜야 이거는. 언젠지 타이밍 재고 있었거든요. 조금 조정받으면 들어가야 돼. 조정을 안 받더라고. 계속 가요. 그렇죠. 이런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하게 좋아질 것 같은 기업들은 사실 조정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만 원인가? 그때부터 하여튼 계속 갔는데 지금 한 18,000원인가 할 거예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좋더라고. 회사 이름도 좋고. 그러니까요. 뷰티는 사이언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선크림 취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크림이 되게 특이한 게 미국에서 선크림은 화장품이 아니라 OTC 제품으로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OTC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의 약품이요. 그래서 선크림의 경우에는 이 선크림을 출시하기까지 거의 2년이라는 개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크림이 되게 잘 팔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아마존에 들어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선크림이 순위권 1위에 상위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 제품이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들이 상당히 좋은데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화장의 마지막은 선크림이다. 그러면서 이제 선크림의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한국 화장품이 좋은 가운데 한국의 선크림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사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국의 선크림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기자차는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거 유기자차는 태양을 흡수시키는 거 태양빛을 흡수시켜서 이제 산란시키는 거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기자차라고 하면 이제 화학약품이 들어갑니다. 옥시벤존 뭐 이런 거 들어가게 되는데 싫어하는구나 그거를 화학약품을 내 몸에 전체에 바른다고? 라고 해서 싫어해요. 그리고 이걸 바르고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산후에 이 화학약품을 다 산후초에 다 뿌리는 거잖아요. 백화현상 난다고 해서 싫어해요. 산후 죽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무기를 발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마존에 올라가면 징크옥사이드라고 써있는 그런 것들이 무기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순위 상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자차는 좋은데 좋은데 문제가 백탁이 심해. 하얘죠. 라고 해서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바르면 하얀 거 남는 거 있잖아요. 안 보여줘. 등산이나 골프장 가면. 아저씨도 막 허윽히 바르다니 팔에 막 이렇게 나는 무슨 예전에 강시 생각이 나갖고 한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반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형 변화를 되게 잘해서 무기인데 백탁이 좀 적은 것들을 잘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강점이 있는 건 분명하니 한 2, 3년 후쯤에는 우리나라도 아마존 1위에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업계의 기대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는 라인페이가 결국은 종료된다고 합니다. 라인페이? 일본에서요.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종료할 이유는 뭐 있어요? 결국은 네이버의 지우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업계의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인페이가 종료가 되도록 공식적으로 종료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페이페이가 따로 있는데 페이페이로 통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인페이랑 페이페이랑 통합을 해버리는데 그게 이제 라인페이는 없어지고 페이페이로 그냥 간다?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이게 지금 당장 종료는 아니고요. 결국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A홀딩스의 지분을 들고 있고 A홀딩스가 Z홀딩스 Z홀딩스가 라인 이렇게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적의 영향도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 같고요. 라인페이는 사실 5월 기준으로 일본 내 사용자 수가 4,400만 명 그리고 페이페이는 일본 내 사용자 수가 거의 6,400만 명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통합시킨다는 거긴 한데 라인야우 측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룹 내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중복 사업 영역을 일원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라인야우에서 네이버 지우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최초로 시작됐던 거는 일본 총무성이 개입한 직후에 바로 나왔던 그게 있었잖아요. 뭐였었냐면 라인야우 이사회 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CPO를 사내이사에서 배제시켰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나온 게 라인페이를 종료시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네이버를 지우려는 순차적인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페이 사라지고 페이페이로 합병되는데 페이페이는 야후에서 하는 거고 라인페이는 참 얼마나 큰 황금말을 낳는 거위일 텐데 그러니까요. 페이페이가 그럼 뭐 어디 해외, 동남아 이런 데서는 또 잘 쓰이나 라인페이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게 그 동남아 사업 관련돼서 지베 구조가 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남아 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가 아직 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이버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냐고 아 들어가요? 어제도 살짝 보니까 18만 6천 원? 그래서 한때 40만, 50만 원이 갔었잖아요. 아 그래 이 정도 네이버가 돈 잘 벌고 뭐 탄탄한데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인 것 같다. 발목까지 온 것 같다. 딱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17만 원 무너지더라고. 와 정말 하여튼 우리 이주호 기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뵐까요? 네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